난 나도 몰라요. 진짜 몰라요. 내가 안 그랬어요. 당신된 짓인 거 다 알아!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또 없으란 법은 없을 거야. 뭐? 지숙이의 행방을 알고 있는 게 분명해. 난 너랑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싶어.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한유정, 나 너 좋아한다. 말도 안 돼. 이 사진 어디서 났니? 어떻게 이런 일을... 어머니가 기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... 유라야... 어떻게 된 거야? 깨어낸 거야? 이거, 그들은 어떻게 있어? 이렇게 vá는 날이야. 이 상황이 길이야. 이 상황이 길이야. 이 상황이 길이야.